2. 2. 2. 3. 더우시죠? 네. 드세요? 아니 안 떠져. 그쪽으로 오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 인상 쓰고 싶지 않은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 드려요? 네. 들어 드릴게요. 어? 아니에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네? 드세요. 와.. 와.. 아.. 아.. 불타 보고! 불타 보고! 여기 있네 병당이야. 이거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었어요? 머리에? 안녕.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 경어가 나와. 맞춤 맞춤. 맞춤 맞춤. 맞춤 맞춤. 처음 하시는 건데. 바로 하셨어. 어? 바로? 끝났는데? 끝났는데? 뭐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 넥스트.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사라졌네. 그냥 화장실 한 번 간다고 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원래 그런 거 왔어요? 이게 시그널이야? 아 시그널이야? 어쩐지 다 일어나더라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지 다들. 화장실 간다고 나가지 다들. 그 일고 안 돌아. 어. 어. 너 언제? 못 봤어? 누구랑? 어때? 생수인데? 주라기 월드 알아요? 주라기 월드 영화? 주라식 월드? 어. 주라식 월드. 지협아. 완전 주라식 월드. 오. 띵띵. 오. 맞아. 저런 분위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뭔가. 응. 고민할 것 같아. 고민할 것 같아. 김진영 씨가 선택한 사람은 이나딘 씨입니다. 어떤 분? 스나이폰은 안 해봤어. AR이나 뭐. 샷건. AR. 샷건. 피스톨. 피스톨? 왜 그래? F1 알아? 어 F1 알지. 펜이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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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